마지막에 할 때 항상 이런 말 있잖아요 The last but not the least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자격지심에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I am the least 그래가지고 제 강의 듣기 전에 빨리 서베이를 끝나려고 하는 학교 측의 의도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더 좋은 점수가 빨리 지금 서베이를 하셔야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 의도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찬양도 밑에서 미리 해 주시고 이왕이 마이하 그냥 찬양 집회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이것이 아마 최근에 제일 큰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비전이 뭐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를 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봐서 건강하다는 것이 굉장히 화두가 됐어요 그 말은 역설적인 면에서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기훈실에서 얼마 전에 조사한 그걸 보니까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물론 이민교회는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그것을 조사한 바에 보면 19.4%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묻는 교회 신뢰도가 47.5%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반이 안 넘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비기독교인들에게는 11.3%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19.4%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조사가 되었나 조금 내가 강의 준비하면서 봤더니 한 10년 전에도 이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신뢰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 10년 동안 15년 동안 2001년도에 조사한 걸 제가 봤는데 거의 계속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이 교회의 건강이 많이 상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또 카톨릭, 불교, 기독교, 유교 유교는 종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순서로 카톨릭과 불교에 계속 뒤지고 있는 것도 지난 15년 동안 계속 밀리고 있는 것도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플랫투 같이 한국교회의 어떤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하나의 통계가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아니면 병 들었다 아니면 병 들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반성 또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ealthy Church라는 말이 아주 그냥 아주 캐치워드가 돼가지고 하는데 책 제목도 Nine Marks of a Healthy Church 해가지고 Mark Dever라고 하는 분 목사님이시면서 또 남침내교 교수시죠 이분이 보니까 아홉 가지의 특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걸 다 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섭타일을 그것만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 아마 이것을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의 어떤 지향할 그리고 건강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이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설교학 이렇게 제목을 받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홉 가지의 건강한 교회의 특성을 보아도 원, 투, 쓰리가 어쩌면 전부 다 설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중에 이 설교가 그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호도다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 쪽으로 집중을 해서 여러분과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설교가 지금 기로점에 와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설교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켄트 앤더슨의 책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청중은 설교자들에게 성어거슨처럼 심오하고 빌리그램처럼 실용적이며 제일레노처럼 제일레노는 누구신지 아시죠? 재미있는 설교를 기대한다 만일 자기 교회의 설교자에게 이러한 자질이 없다면 청중은 그러한 자질을 갖춘 설교자를 찾아 쉽게 떠나고 자기 이웃에서 그러한 설교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향할 것이다 아니면 아예 설교를 더는 듣지 않기로 결심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날 설교는 기로에 서 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로 서는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내 설교가 안 되면 진짜 이웃교회 목사님 설교라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가질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켄트 앤더스 목사님의 마지막 아예 설교를 더 이상 듣지 않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설교의 위기 그러니까 얼마나 청중들이 설교의 턴 오프 불이 꺼졌으면 설교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이러한 현상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설교라는 말을 쓰지만 이미 일반인들은 설교하고 있네 이게 얼마나 네거티브한 말로 변화 있습니까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 말을 설교하지 마 이런 말로 이야기하는 거 봐서 설교가 정말 기로점에 위기에 서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교의 위기인데 답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서슴없이 다시 성경이다 라고 그 정답 해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가 위기인데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다시 성경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말씀만이 위기에 있는 특별히 병들고 있는 병이 들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고, 최후 아니 가장 적절한 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공부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은 이 건강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건강의 비결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 켄 앤더슨 목사님이 그 책에서 한 말인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을 런던에 있는 소울 철치에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연로하신 존 스타트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 이 설교자의 선택 이 책을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충고를 했대요 그게 그 말에 써 있는데 신학이 방법론 보다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학, 하멜렉스라든지 뭐 어쩌면 우리가 다 설교를 다 잘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effective communicator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을 먼저 생각할 경향이 크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의 말은 방법론보다 신학이 더 중요하다 신학이라는 말은 항상 진리, 즉 말씀이죠 말씀과 상관없는 신학이 없듯이, 그렇죠? 말씀이다, 그걸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기반은 개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은 오늘도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설교가 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입을 막고 서 있는 게 아니라 God still speaks, so preachers need to speak as well 이 설교자들이 역시 오늘도 강단에서 서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에게 이끌어오시기를 정하신 방법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땐 진짜 미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늘을 가르고 아니, 말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구름으로 그냥 아수사 신학교 위에다가 쓰시면 돼요 네 안 믿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한마디 쓰면 안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가장 현명하고 아주 스마트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미련하게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을 강단에 세워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방법을 쓰는지 I don't know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세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시 교회는 건강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걸 위해서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니 우리는 순정하고 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서야 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삶의 유익한 교흥, 윤리, 도덕을 담은 경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개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단순히 어떤 도덕적 강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정말 좋게 아주 효과 있게 전해라 이런 거에 중심을 두지 말고 일단 이 자리에 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개시를 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자신을 개시하시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개혁을 세우시고 그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풍성하게 발전되는 그 개시 프로그레싱 레벌레이션 성경에 창세기부터 개시로까지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실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진하게 묻어있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을 설교의 내용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개시의 중심에 결국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 구약의 선지자에게 기록한 그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예수라는 예자도 안 썼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모세 5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 보면 24장 모든 성경에 쓴바 엠마오르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모든 성경에 다 구약이 있죠 구약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바를 설명해 준 것을 깨닫는 순간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우리가 설교에 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게시, 레벌레이션 여러분 하바드 대학교 로고를 보시면 하바드 대학교 로고 기억나세요? 로고? 별로 상관이 없는 학교니까 신경을 안 쓰겠죠 아수사 로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바드 대학교가 모케자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학교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로고를 보면 책 세 권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책, 베리 두 번째 책에 리 세 번째 책에 타스 그래서 베리, 타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1800년 전에는 이 로고가 이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베리는 책이 열려 있어요 근데 타스는 책이 닫혀 있었어요 이 책이 뭐냐면 하나는 인문과학, 하나는 자연과학이에요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은 열려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820몇 년인가요? Don't call me on this 근데 그쯤에 이 세 번째 책까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가 그래서 닫힌 하바드 대학 로고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인터넷에는 진짜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 보시면 옛날 하바드 대학 로고의 세 번째 책은 닫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철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이 학교가 왜 성경책은 닫아놨을까요? 인문과학하고 자연과학의 책들은 열어놨는데 왜 성경은 닫아놨을까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라고요? 이건 뭘 하잖아 덮어놓고 믿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manipulating 하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개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reveal, 개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자로서 이거를 너무너무 강단해서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낮 저의 예지만 어떨 때는 자신감에 차서 강단에 올라갈 때가 있어요 와, I'm ready 사자후를 바랄 준비가 됐어 토요일 밤에 완전히 다 끝내놓고 주의라 와라 이런 게 있어요 이럴 때가 그래가지고 가서 한 번 했는데 완전히 죽을 써요 완전히 TKO 당해가지고 있고 어떨 때는요, 정말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 이만 그냥 이게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되는지 준비도 안 되고 책 읽은 것과 연관도 안 되고 어떤 예화도 하나 안 떠오르고 완전히 오늘은 죽을 썼다 하면서 올라가서 죽을 썼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많은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자로서 갖는 교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배우는 겸손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자신감과 나의 어떤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Revel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하고 그러니까 뭐 수사학적으로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멋들어지게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지 못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수사학적으로 정말 이 커뮤니케이션 그런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0점일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그때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거듭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바드 대학 로고의 마지막 책은 닫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이 책은 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머리로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스터디되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되는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의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책이다라는 한 차원에서 덮어놨는데 이 개몽시대 이후로 이게 열려버린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설교의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 교훈을 주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요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어야 그리스도의 은청의 포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뭘까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세례받는 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성인 세례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어느 한국에 이름 아는 모대교회 실황중계 라이브로 보는데 마침 보니까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명이 세례를 받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몇 부 예배가 있으니까 각 예배 때마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모든 예배 때마다 있다고 치더라도 두 명이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이 만 명을 헤아리는 아니 만 명이 뭐예요 자부지가 몇 만 명을 헤아리는 이 큰 교회에서 주일 대예배 때 세례를 받는데 두 명이 받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어느 교회를 탓할 게 아니라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니겠어요 그걸 보니까 진짜 이게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건강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그때 그 얘기할 때 그 건강도가 뭔가 생명이 문제죠 영적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듭나는 이 생명의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이 사이즈 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모습들 이것이 가장 교회의 어떤 건강도를 측정하는 데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가 만약에 이렇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세례를 받고 세례때마다 수십 명씩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설교는 구도자를 향한 설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번 소콜 전도집회를 하는데 전도집회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이동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니까 수평이동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평이동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성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리고 그래서 이제 We are okay 우리 교회는 괜찮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확하게 병든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어떤 사이즈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도들도 성도들도 속아요 막 북적북적 되면 이게 건강한 교회인 줄 알고 속아요 그리고 교육자가 속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속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 목회자로서의 몸부림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초심은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리칭 아웃하는 그런 교회의 어떤 생명력 그것이 교회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항상 구속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담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의 모델로 교과서처럼 제시되고 있는 스테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이 나오는 스테반의 설교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게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수를 전한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는 그 사도 바울이 설교할 다른 내용이 없느냐 또 설교 때 다른 교훈을 다룰 수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참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면 그것만 전한다 많은 것 중에 그거 하나만 전하라면 뭘 전하겠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전제는 바로 성경이 말씀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유익한 말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유익한 모티럴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과 목적으로 당신의 뜻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가를 성경 속에서 제대로 해석해내고 강해내는 것이죠 성경 저자 역시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전하는 사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메시지를 해독하는 일이다 라고 제이 아담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작업이 없으면 이 작업이 없으면 제대로 성경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말씀에 관하여 올바르게 말한다 해도 구속적 메시지를 알기까지 진정으로 말씀을 해석했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번 강단에서 설 때마다 전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는 설교 철학이 구속의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항상 그런 신념으로 강단에서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부도하니 애를 씁니다 부도하니 애를 쓰는데 근데 설교자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십자가를 전할 때마다 이 가슴이 데워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가 사는 유일한 길도 이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 이 구속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 강주민 목사님이 첫 강의를 해주시고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에서 우리 민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다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강단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설교는 마지막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후의 디알로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할 때 디알로지는 항상 진리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진리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리더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개인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프라임 태스크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개시를 이 리뎀티브 레벨레이션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초적 보금으로 돌아가게 하고 원색적인 보금 앞에 서게 하고 항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들게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항상 모든 가르침이 출발할 수 있다면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설교를 맡은 목회자가 이 역할을 중요하게 해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Having said that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자기 디스플린 속에서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또 우수한 커멘터리 주석책을 도움을 받고 또 여러분이 원어를 학교에서 배우신 대로 원어를 통해서 그 뉘앙스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많은 도움서적을 통해서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과 이 말씀이 처음으로 읽었던 오리지널 리더들의 그런 세팅을 우리가 이해해가면서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혹은 3000년이라고 하는 이 갭을 넘어서 오늘의 상황 속에 애플리케이션 하는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정말로 가장 영광된 작업 중에 최고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여러분이 매주 설교를 하신다면 매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We are so proud to be preachers 설교자가 된다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놀라운 영광된 작업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게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방법 또한 여러분이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 죄송하지만 여러 목사님들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전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깨달을 길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공부해가지고 아 이러하다 라고 전하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I'm free 그러면서 그런 버든에서부터 쉽게 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인위적 버든에서부터 자유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저는 50%만 동의합니다 아까 그런 의미에서 맞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논리적으로 전했어도 그거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그냥 고막만 때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단에 세우셨을 때는 당나귀로 세우지 않고 죽은 돌들로도 외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다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시티브 커뮤니케이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커뮤니케이러에서의 자기 발전은 부단 없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소통 소통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소통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가 이를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지금 제가 이 이 시간에 조는 시간에 꼭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저의 이 소통의 기술이 제대로 이게 어쩌면 안 들으시는 게 더 날지도 모를까봐 이 좋은 시간에 자꾸 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소통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 한번 꼽아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야 나 저분같이 되고 싶다 라는 설교자들을 한번 세계보세요 우리 민목사님이 본인이 겸손하게 해지면 I think he's a great preacher 그죠 월요일마다 항상 한 주간을 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미주보건방송에서 듣는데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뭐 우리 강주민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이신데 두 분이 뭐냐면 커뮤니케이러예요 good communicator 여러분 소위 well-known pastors 리그 워렌 목사님 또 뭐 파스터 켄턴 머리너스 켄턴 목사님 뭐 빌 하이버스 목사님 뭐 you name it 이런 좋은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소위 이름나 있는 목사님들 워낙 사역들이 이제 많이 다양하니까 뭐 그런 사역들 배우기도 바쁘시겠지만 실은 그분들 설교 들어보셨나요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거지 일단 떠나서 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끝내주는 커뮤니케이러입니다 엄청난 커뮤니케이러입니다 무슨 말을 전하는 건지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효과있게 전합니다 그리고 최대한도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를 다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할 때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어떤 티피컬한 어떤 틀에 안잡혀 있고 그거 하는 것이 뭐 어떤 이벤트를 한다는 차원은 저는 안 보이고요 제가 설교자로 설교자를 볼 때 볼 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깨달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서 최고의 효과로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여요 저는 그게 어떤 기믹이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팔리싱하는 인위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하트를 전하려고 하는 커뮤니케이러서의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저렇게 어쩌면 우리가 더 큰 깨달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깨달음인데도 그거를 저렇게 효과있게 전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전하지를 못할까 라는 그런 도전을 오히려 받아요 그래서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계속 자기 발전하고 설교자로 강단에서 설 때 그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걸 자꾸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수사는 설교학 몇 개를 해야 졸업하는지 모르겠어요 MDB를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설교학을 여섯 과목을 해야 졸업을 했어요 여섯 과목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냐면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 테이블에 찍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교학 교수하고 일대일로 보면서 하나하나 다 지적해요 그러면서 내 손동작 얼굴 표정 아이 컨택 이걸 전부 다 다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설교할 때는 자기 몸동작을 잘 모르는데 그걸 보면서 너에게 이런 버릇이 있다 까지 다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수신의 손동작 이것이 강조할 때 필요한 거니까 이게 Good Communication 그런데 어떤 건 되게 받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지적을 하는 것을 봤는데 한 번은 제가 학생은 하는데 우리는 학생들도 평가를 하고 교수들도 평가를 하는데 학생들이 서로가 보는 거죠 이분은 설교를 하면서 두 손을 모아요 자기는 몰라요 이렇게 손을 모으고 막 계속 약간 이거 똥침 주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몰랐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 딱 보니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요? 이러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번 자기 설교를 그래서 마니터를 해보셔야 되는데 저도 제 설교 듣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근데 제 설교를 꼭 한 번 더 듣습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꼭 다시 한 번 봐요 어제도 제 설교를 그 바쁜 중에서 제 설교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제 이런 몸동작 이런 게 봐도 되는 게 나타나고 잘 안 보이면요 패스트 포워링 한 번 해보세요 패스트 포워링 하면은 여러분의 버릇 동작이 다 나옵니다 제가 한 번은 뭘 발견했냐면 제가 이렇게 패스트 포워링 하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면서 설교를 해 보니까 제가 당수질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강단 끝을 이렇게 딱 잡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했어요 왜냐면 이 오른손이 자꾸 또 이거 쓸까 봐 이걸 딱 잡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어쨌든 제가 지금도 한참 버릇 같은 거 나도 모르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 고쳐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도 지금 뭐 정말 설교 강단을 지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를 다시 한 번 보는 이유는 마니터링 하는 거죠 내 스스로를 어떻게 덤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즘 제가 챌린지 받는 거는 여기 뒤에도 썼지만 미디아 미디아 시대가 돼서 옛날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 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학창시절 때는 중고등학교 때 분학의 밤 시와 찬미의 밤 이런 거 하면요 친구들이 벌떼같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냥 뒤에다가 조명 딱 갖다 놓고 제가 음악 부장인데 음악 남부장 음악 여부장 딱 해서 사회 보면서 내 아름다운 노래였죠 이 가을에 뭐 이러면서 조명 받으면서 하면 다들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이쁜 여자 옆에서 사회를 같이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어떻게 그 테크놀로지 그런 거를 따라잡을 수 있어요 TV가 훨씬 엔터테인먼트 훨씬 재밌는데 근데 옛날에는 교회가 훨씬 재밌었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했을까요 그때가 좋았던 시절이에요 교회가 진짜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디아도 앞서 갈 필요는 없지만 앞서 갈 필요는 없지만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요즘 그 교회 학교가 위기잖아요 진짜 교회 학교 위기입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교회가 다 절반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 학교가 어른의 반이에요 반 딱 그렇잖아요 반도 안 되나 반도 안 돼요 진짜 한 4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19, 10년을 가면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그 어른의 자리를 반도 안 되는 숫자가 채우니까 당연히 반 이하로 줄어들죠 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너무 후질구려하고 갑자기 집에서는 쉽게 해서 컬러를 보다가 교회에 와서 흑백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 다 교회는 검소하고 전략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도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미디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미디아에 붙여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미디아의 활용도 조금 목사님으로서 아니면 목회 설교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툴이니까 부작용만 계속 크리틱하지 말고 선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아주 이펙티브하게 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설교 강단에서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또 미디어를 띄우냐 TV 화면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동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툴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교가 아니라 목회자의 가슴을 전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게 다 가슴에서 나와야 되겠죠 이 가슴은 예레미야 20장 9절 제 어쩌면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을 하면 이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말이에요 말씀을 안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의 심정 저는 이 심정이 되지 않으면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막 내가 이거를 오늘 만약에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께서 너 전하지 마 너 입 닫어 내가 딴 사람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막 미쳐 죽을 것 같은 그런 거 그런 메시지가 가슴에 있냐는 거죠 이 메시지를 받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이제 중심이 불 붙는 거예요 주일이 왜 이렇게 먼지 대부분은 벌써 주일이야? 설교 준비 아직 덜 됐는데 저는 이제 목요일이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목요일에 설교가 다 끝나야 돼 주일 주부에 다 넘겨야 돼 목요일만 되면 벌써 목요일이야? 제가 이런 스스로의 말을 고백을 하는데 주일아 빨리 와라 이 불 붙는 메시지를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목회자의 가슴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 그거는 이제 Another Matter 좀 불은 붙지만 정제되고 이성적이고 차가울 정도로 One, Two, Three 로직을 정하고 논리 정결을 정하고 언제 미디어를 쓰고 언제 이 말이 나오고 언제 화면을 띄우고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말해요 그래서 저는 목요일날 일단 넘기고 나서는 금요일부터 하는 작업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불때기 작업인데요 저는 이게 좋은 디스플리인 것 같아요 어떤 여러분이 다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일부러 하는 디스플리인 이제 목요일날 밤이면 이제 설교가 다 끝나거든요 다 끝나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이 남아있잖아요 주일 전에 금요일, 토요일 남아있는데 이 불때기 작업에서는 물론 당연히 독서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불을 떼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동안에 자막을 띄우잖아요 요즘은 이제 성경말씀 하면 성경말씀을 이렇게 자막을 딱 띄우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동안에 자막을 띄울 거를 제가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띄우는 기술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순서를 전부 다 정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해갈 테니까 이 부분에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을 띄우라고 쫙 하면서 우리 방송팀에 보내는 자막 처리할 거를 전부 다 다시 만들어요 그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작업이 뭐냐면 제 설교를 통역을 하거든요 통역은 이 자막을 넘기는 걸 넘겨가지고는 통역을 못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데 그렇다고 내 설교 온 걸 다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설교 온 걸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통역실에 넘기는 걸 또 만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 새벽에 넘길 때도 있고요 뭐 주일 새벽까지 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작업을 합니다 기도와 독서 사이에 이 두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부의 제 설교 그 연역 그 귀납적 그 퀘션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걸로 스몰그룹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몰그룹을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교를 어휴 시간이 닿았네 끝내야 되잖아요 설교를 끝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완성된 제 설교 원고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통역실과 그 다음에 방송실에 보낼 것을 따로 또 만들어요 이걸 하면서 거의 설교 한 편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 디스플린을 통해서 제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좋은 효과 있는 커뮤니케이러가 되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30분 길면 40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펙티브 커뮤니케이러가 된다는 이런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결론 부분을 읽고 얘기를 하죠 켄 앤더슨의 책에 이건 얘가 잠깐 좀 의역을 더 했습니다 그냥 수상이라고 했는데 영국 수상과 설교자 영국 수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설교 강단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영국 수상이 돼가지고 Good Christian 수상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영국 수상 크리스찬으로서 수상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According to Ken Anderson 모케를 한 25년, 30년 하고 나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영국 수상으로 크리스찬 영국 수상이 되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자리도 설교 강단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설교 강단의 그 영광과 설교 강단의 그 권위와 설교 강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최고의 권력가의 자리보다 훨씬 위대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동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게시를 전하는 이 임무를 하는 우리 설교자 입장에서 이 강단의 쇄신과 강단에서의 정말 몸부림침이 요즘 퇴락해가고 있고 아니면 쇠락해가고 있고 그렇지만 다시 이제 치고 올라와야 할 이 즈음에 가장 먼저 쇄신되고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되고 가장 먼저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바로 이 강단에 다시 건강해짐이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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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